오산시의 대표적인 교통지옥 구간으로 손꼽히던 버름 3거리가 사거리 교차로로 개통됐습니다. 오산시는 빠른 속도로 늘어난 인구수에 비해 도로 교통 여건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들어 시청 앞 지하차도와 남사진이 IC가 개통되는 등 곳곳에서 점차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산시 서남쪽 끝의 버름동에서 화성시 정남면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인 버름 교차로입니다. 오랜 세월 버름 3거리로 불렸지만 개선 공사를 거쳐 사거리 교차로로 변경됐습니다. 아침 출근길 이곳을 지나는 차량 상당수는 100여 개 기업이 위치한 정남산업단지가 목적지인데 개선 전에는 3거리 좌회전 후 우회전을 거쳐야 해서 정체가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교차로로 바뀌면서 신호 한 번만 받으면 곧장 통과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3거리 체제로다가 돼 있던 거를 4거리 체제로다가 차로 수도 확장이 되면서 기존의 시민 불편 사항들도 좀 많으시고 민원도 많으셨는데 이번에 개통하게 돼가지고 병목 환상 부분이 해소될 걸로 기대됩니다. 오산시에서는 이달 초 시내 중심의 핵심 교통정책 구간이었던 동부대로 시청 옆 구간에 지하도로가 개통돼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사진이 IC 설치로 오산시 남부에서 곧장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2026년에는 세교 2지구와 오산 IC를 바로 연결하는 경부선 철도 횡단 도로도 뚫릴 전망입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교통정책 또한 심해진 오산시. 곳곳에서 개선이 이뤄지면서 정체로 인한 불편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